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영암군에 있는데요.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 경주장의 장기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1,200여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가 미래형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입주한 회사들이 공장 건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F1 자동차 경기장을 중심으로 튜닝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 튜닝 산업 엑스포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희 의원은 국제자동차 경주장 활성화 정책이 임시방편이 아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제자동차 경주장에 있는 팀빌딩 시설이 F1 대회 중단 이후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